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영어 배우신들, 시간이 좀 오래 흐르신 분들을 위해서요. 좀 아주 기초적인 영어 질문과 대답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질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질문 15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장들 15개에서 총 30문장 배워볼 거고요. 또 이제 그거랑 비슷한 문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문장 저랑 같이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저랑 수업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께는요. 이번 강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셔가지고 아니면 저랑 영어 공부하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요. 아, 보시면서 아, 요런 좀 실용적인 문장들이 있구나. 좀 자주 들어봐야겠다. 요런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조금 강의가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장에는요. 아주 쉬운 문장 나왔죠. Where are you? 자, 우리가 보통 전화할 때 아니면 문자 보낼 때 너 어디야?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약속이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장소에 없을 때 Where are you? 라고 많이 붙죠. Where, 어디에, are you? 네, 보통 우리 비동사 들어가는 건 사람의, 그 사람의 상태 나타날 때 많이 얘기하죠. 그죠? 뒤에 별다른 단어 없으면 그냥 있냐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Where, 어디에, are you? 너 어디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죠? 우리 where are you?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표현 더 가지고 왔는데요. Where you at? 이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딱 보면 어떻습니까? Where are you at? 새 문장, 새 단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문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사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뭐 Where are 되든 아니면 뭐 저기 일반 동사가 있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 막 이야기하다 보면 뭐랄까요? 문법에 안 맞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요것도 이제 너 어디야? 이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Where are 이거 빼버리고 Where you at? 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너 어디야? 라고 친구들끼리 좀 뭔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Where you at?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친구들끼리 어디야? 뭐 우리나라 말라면 어디 샘? 뭐 이렇게도 젊은 친구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 at이에요. at은 언제 쓴다고 했죠?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라고 할 때 at 씁니다. 그죠? 나 백화점에 있어? 나 국민은행에 있어? 나 스타벅스에 있어? 나 뭐 1층 김밥집에 있어? 라고 할 때 그 장소들 앞에 다 뭐 써요? at 쓰시면 돼요. Where you at? 아니면 그 밑에요. Where are you right now? right now는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Where are you right now? 라고 물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대답 볼까요? I'm at work. 자, at도 나왔어요. 어, 그죠? 나 직장에 있어. 특정 장소 이야기할 때 at. 어, 여러분 보통 I'm in work. 뭐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in 쓰고 싶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at을 쓴다. 따라해볼까요? 나 일 하는 중이야. 나 직장에 있어. I'm at work. I'm at work. 좋습니다. 자, 그 아래는요. I will be there soon. 보통 우리 이제 어디야? 라고 묻는 경우에 어떤 경우죠? 시간 약속이 다 됐는데 얘가 안 와요. 어디야? 전화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어, 금방 가. 이렇게 대답하죠. I will be there soon. I will be there soon. 자, 여기 I will 쓰고 뒤에 비동사 왔어요. 그죠? I will be 하면 미래 내 상태일 거라는 거죠. there. 거기 있는 상태일 거래요.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I will be there soon. 나 거기 금방 갈게. 이 문장, 이 반장에서 배운 문장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문장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나 금방 갈게. I will be there soon. I will be there soon. 그 밑에는요. I'll be right there. 네, 이건 역시도요.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도 많이 써요, 물론. 어, right, 금방, 곧, there, 거기에 I will be 있는 상태가 될게 해서 I'll be there soon, I'll be right there 둘 다 참 많이 씁니다.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뒷장이요. 네, 사실 뭐 제가 자주 강조드려서 금방 넘어왔지만 I will be, 요거는 진짜 강조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많이 쓰는 표현들이고요. 자, 두 번째 장에는요. 이런 거 나왔죠. May I take your order? 자, May I?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패턴 강의에서 May I? 그죠? 했었죠. 내가, 내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May I take?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취할 수 있을까요? Your order? order 하면 주문, 뭐 아니면 명령이에요. 당신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대부분 다 우리가 식당에 뭐 먹으러 들어가면 웨이터가 웃으면서 와서 May I take your order?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ready to order? 그 밑에요. 그냥 나와 있죠. Are you ready? 준비됐어? To order. 주문할 준비됐어? 아니면 그 밑에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today? 이 문장이 훨씬 더 조금, 뭐랄까요? 좀 세련되어 있는 표현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What? 무엇을요? Would you like? 하시고 싶어요? Like to have? 가지고 싶으세요? 먹고 싶으세요? Today? 오늘 어떤 걸로 할까요?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웨이터가 웃으면서 다 다가와서 우리한테 May I? 아니면 Are you? 아니면 What would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아, 요거 주문을 한 얘기구나. 그때 여러분 딱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주문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보통 May I take your order?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Yes, please.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Yes. 네, 그렇게 해주세요. Yes, please. 제가 이제 여기 칸이 없다 보니까 그냥 yes만 썼는데요.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가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표현했던 표현 뭐 있죠? I would like. 줄여서 I'd like이에요. 자, 여러분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요. I'd like a hamburger. 해주시면 땡이에요. 네, 물론 여기 I will have. 내가 미래의 have. 먹을 거예요. I will have. 쓰셔도 무방합니다. 뭐 I will have. 우리 뭐 카페에서 I will have an iced americano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할 때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말 있죠? I'd like to have. 이 표현 써주시면 돼요. I'd like to have. 빵빵빵. 뭐 I'd like to have a lip, eye, steak.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I'd like to have a seizure salad.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죠. 뭐 I'd like to have a corn soup.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럴 때는요. 메뉴 구경 중이에요. Can I have a few more minutes? 이렇게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an I have? 이것도 배웠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고요. Can I have? 제가 더 가질 수 있을까요? A few more. A few. 그죠? A few days 하면서 또 배웠잖아요. 그죠? A few는 몇 개 있다는 거죠. 몇 개 있는 거고요. Few more minutes. A few more minutes 하면 몇 분만 더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누가 되겠죠? 몇 분만 더 이따가 시킬게요. 라는 표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또 우리가 이제 너무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How far is it? How. 얼마나 far. 뭔가요? Is it. 그것은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데 가서 길을 물어본다든지 뭐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 how가 how are you? 이럴 때는 너 어떻게 지내? How is your family? 너네 가족 어떻게 지내라고 해서 어떻게라는 표현이 되지만 그 뒤에 네,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 형태의 단어들 있죠. 뭐 긴, 뭐 큰, 짧은, 뭐 이런 거 붙으면 이 how, 어떻게가 얼마나로 바뀌어요. how long 하면 얼마나 긴가요? 가 되는 거예요. how far. 얼마나 먼가요? 가 된 거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요? 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ow far is it? 그거 얼마나 멀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특정하고 싶어요. 그 지하철역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it. it은 그것이고 원래 우리가 얘기하던 어떤 걸 받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어, 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뭐 있냐면요. 저쪽에 가면요. 아, 그 한국 식당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하면 어, 거기 얼마나 걸려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죠? 거기. 네, 이렇게 전에 우리가 대화했던 게 있으면 it으로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 장소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how far is it to? 하고 뭐 the subway station, how far is it to? the hotel 등등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어, 얼마나 걸려요. 우리 보통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은요. it takes 라고 많이 쓰죠. 근데 그거 이제 어떤 하는 일이 얼마나 걸리냐고 쓸 때 많이 쓰고 여기서 보면 거리가 얼마나 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게 조금 더 흔합니다. 네, 어 그 시간 얼마나 걸려요? 뒤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얼마나 멀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그거 뭐 한 운전은 30분 가면 돼요. it's a 30-minute drive from here. 어, it's 시간 났다니까 it으로 한 거예요? 그거요, 그거요. a 30-minute drive. 30분 동안 drive,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 말이죠. 그 밑에요. it's only a 5-minute walk. 어, 5분만 걸으시면 돼요. it's only a 5-minute walk. 좋죠? 뭐 이런 식의 대답은 어, 제가 여러분께 좀 처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it's a 30-minute drive from here. it's only a 5-minute walk. 여기서부터요? from here. 붙어주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장입니다. 어, 원스톱 커리큘럼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15초만 여러분 시간 좀 뺐자면요. 제가 여기 친절한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이 7권의 강의, 책으로 여러분이랑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강의를 이미 다 해서 38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유튜브에도 사실 제가 강의 너무 많이 올려놔서 아,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친절한 영어교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앞에 이렇게 웃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공부해도 영어 1년 2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음, 뭐 문법, 단어, 회화, 뭐 패턴 등등 할 거 없이 그냥 날짜별로 쭈쭈쭈쭈쭈쭈쭈쭈 듣기만 하면 영어 금방 잘하실 수 있도록 잘 구성해놨고요. 어, 당연히 유료죠. 유료 사이트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자, 여기서 이 matter, 어떤 뜻일까요? What, 무엇이? The matter. 어, 문제야. What's the matter? 하면 어, 무슨 문제야? 내지는요.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누가, 어, 좀 보니까, 어, 막 울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면,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무언가가 wrong, 잘못된 상태인가요? 뭐가 잘못됐니? 라는 표현이고요. 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어떻게 합니까? 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겠죠. I'm not feeling well. 자, feeling은 느끼라는 거죠. 어, I'm not feeling. 내가 느끼고 있지 않답니다. 어떻게 해요? well, 잘 느끼고 있지 않대요. 무슨 말이죠? 어, 나, 아, 나 좀,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I'm not feeling well. 아니면요. nothing. 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없어. 아니면, everything's okay. 어, 다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강의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초보분들이시라면 이 속도로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또 스쳐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수없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 보면서 어, 계속 보면서, 보다보면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처럼 자꾸 비슷한 레벨을 반복해 드리기 때문에 어,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다고 해서 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 또 나오고 또 계속 가다 보면 어, 또 나와요. 어, 그때그때마다 설명 들으시면서 하나씩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가 볼게요. 자,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은 그 강의에서 다뤘던 표현이에요. Can I try it on? 저 그거 입어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됐죠?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Try on이라는 건 내가 시험 삼아서 뭘? On. 네, on 같은 건 어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벽에 붙은 것도 on이고 땅 위에 있는 것도 on이에요. 테이블 위에 있는 것도 on the table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 위에 있는 것도 on이라는 표현을 쓸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try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노력하다, 시도해보다가 되잖아요. try on은요? 시험 삼아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 사러 갔을 때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그냥 이 표현 하나 딱 외우시면 땡이에요. Can I try it on?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이거 하나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May I try this on? 뭐, 비슷한 말이 되겠죠? 뭐, 메인은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이고 좀 더 공손한 표현인데요. Can I try it on? 다퉁 씻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특정 품목을 딱 지정할 수도 있죠. Can I try this jacket o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Of course. 물론이지. Of course. 아니면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하라는 얘기죠. What's your sign? Size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Where did you get it?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Where, 어디서, did you, 당신은요. Get it.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Where did you buy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뭐가 다르죠? 위에는 get이 쓰였고요. 아래 문장은요. buy가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get이랑 buy랑 어때요? 뜻이 겹치는 경우가 참 많네요. 그죠? get이 이따만큼 큰 뜻이라면 buy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 get은 뜻이 40개가 넘게 있고요. 그 중에서 무언가를 사다 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누가 딱 멋있는 거 갖고 왔어요. 어, where did you get it?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샀어? 라고 표현할 때 where did you get it? 이라고 하고요. where did you buy it?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뭐,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 그거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그죠? 근데요, 밑에 표현은요. get으로 물어봤으니까 get으로 대답해볼게요. I got it at the mall. 왜 가시됐죠? 그죠? 질문 자체가 where did? 너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으니까 나 어디서 샀어? I got it at the mall. 어, at the mall. 자, 여러분. 또 여기 at이 나왔어요. 왜요? 어, the mall. 우리 이제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몰이에요. 저기 미국 가면은 이런 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막 백화점처럼 높은 데 있지만 그런데 막 1층, 뭐 2층짜리, 3층짜리 이렇게 높지 않은 몰들 이제 도시마다 많이 퍼져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샀다라고 얘기할 때 앞에 at이 붙은 거예요. 그죠? I got it. 나 이거 샀어. 어디서요? at the mall. 아니면요, 그 밑에요. I bought it online. 여러분, bought. 이거 무슨 말이에요? B-O-U-G-H-T. 예, 저기 제가 여러분이랑 어, 동사 과거 형태 좀 외운다고 강의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올렸던 거 있죠? 그거 보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이제 다 날씨가 좋아서 다 여러분 저기 놀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지만 어, 그래도 몇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buy의 과거형이에요. 그죠? bought. buy의 과거형 bought. 그죠? I bought it online. 나 온라인으로 샀어. 인터넷으로 샀어. 아니면 그 밑에요. I bought it at a flea market. 여러분, flea market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이 flea market 하면 그 벼룩 시장이고요. 어, 이 flea라는 말이 벼룩이에요. market, 시장입니다. 어떻게 한국말이 이렇게 통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말을 받아들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거 왜 도대체 벼룩 시장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이게 예전에 그 프랑스, 뭐 독일 이쪽에서 처음에 생겼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프랑스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쓰던 거 좋은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중고거래를 했던 게 바로 이 벼룩 시장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니까 옛날 땐 벼룩 많았잖아요. 마치 이 마스크, 마이크를 제가 이제 판매하려고 내놓으면 여기 이제 마치 벼룩이 있을 법하게 오래 썼던 걸 파는 마켓이라 그래서 flea market이라고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상점들이 경찰들 몰래 팔다가 경찰들이 오면 삭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저쪽 가서 팔아요. 아니면요. 경찰들 다 가면 다시 갖고 와서 또 여기서 팝니다. 이렇게 벼룩처럼 점프, 점프, 점프 해서 벼룩 시장이라고 불렀다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벼룩 시장 한국말로 벼룩 시장 영어로 flea market이라고 해요. 어, flea market 그래서 여기 뭐 여기 앞에도 I bought it 나 그거 샀어. 어디서요? 특정 장소 나옵니다. at a flea market 어, 벼룩 시장에서 샀어. 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do you have the ti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 안 할게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do you have the time?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네, 보통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뭐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은 뭐 크게 없겠죠. 뭐 요새는 다들 핸드폰 잘 들고 다니니까 어, do you have the time은요? 어, 시간 몇 시인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do you have the time?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건조해져서 그런지 do you have the time은요? 시간 몇 시인지 알고 있냐고 몇 시예요? 라는 표현이고요. 진짜 시간 있어요? 라는 표현은 여기 그 타임 앞에다가 더 를 빼요. 어,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 왜요? do you have the time은요? 어, 몇 시인지 알고 있냐고 그, 몇 시인지 시계에 그 시간 알고 있냐는 질문이고요. 뭐, 그냥 한번 들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n you give me the time? 당신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간 몇 시인지 안 하는 이야기고요. 어, 이럴 때 대답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시간 이야기할 때 주어가 it is으로 시작한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5시 정각이에요. it's five o'clock 어, 지금 거의 10시 다 됐어요. it's almost 10pm 자, almost 하면 거의 라는 뜻이고요. 자, 밑에 있는 거 3시 30분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it's three thirty 어, 쉬워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3시 30분 하면 삼 삼십 그죠? 그 앞에 이십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it is가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 시간이라는 거 다 알아요. 3시 50분은요. 우리나라 말로 삼 오십이라고 하면 돼요. three fifty 라고 하시면 됩니다. 3시 15분이요. 삼 십오 it's three fifteen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장입니다. 자, 어, 다음 장에는요.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거 우리가 해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요 can I ask you something 아니면 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요 문장 꼭 알고 나가셔야죠. 왜나 어, 누군가한테 뭐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안내 직원이 있어요. excuse me 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니까 말이죠. 어, 제가 상대방한테 어, 특정한 주제를 안 주고 나, 어, 나 미안한데 나 뭐 좀 물어봐도 돼? 요렇게 하는 거죠. can I ask you something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동사 뒤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can I 할 수 있을까요?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something 무언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좋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아니면 do you mind if I ask a question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 do you mind 하면 mind는 꺼리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do you mind 당신 좀 꺼리세요? if 만약에 I ask a question 뭐 ask 후 뒤에 사람 넣고 ask you a question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질문하면 당신 좀 꺼리시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어, 대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누가 나한테 can I ask you a question 뭐 can I ask you something 이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안 돼요.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네, 그러세요. of course 물론이죠. what is it 뭔가요? 어, 물론이죠. 뭐예요? 라고 대답하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can I ask you something of course what is it 그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어, 그리고 그 밑에요. yes, go ahead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go ahead라는 표현 역시도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어요. go 갑니다. ahead는 어느 쪽이죠? 뒤쪽? 네, 앞쪽이에요. go ahead는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아가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와 같이 그냥 하려던 거 계속해라는 표현이에요. yes, go ahead 네, 해보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yes, go ahead도 yes, go ahead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표현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are you sick? 당신 아파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얘가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오늘 약간 목상태가 좀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지쌤이 자꾸 재채기하려고 해서 좀 아픈가 걱정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날이 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여기 뒤에 좀 썰렁하시죠? 원래 제가 최소한 이제 세 그루 정도는 세워놓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보면 그 여기 저기서 이제 선물 받은 것들이 있어서 총 이런 꽃나무들이 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다섯 그루요. 어,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좀 바꿔두는데 너무 실내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시디시디를 해줘서 지금 세 그루는 저기 햇빛바드로 내보내놨어요. 요즘 날씨가 어, 봄날씨라고 하는지 너무 따뜻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개나리도 폈고요. 여의도에는 벌써 벚꽃이 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어, 봄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평소에 이제 목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40분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하면 이만큼 목이 좀 안 아플 것 같긴 한데 저 이제 혼자 앉아서 거의 뭐 1초, 2초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목에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건조한 것 같아서 조금 목이 막 얘기하다 보면 막 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 막 재챙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Are you sick? 물어보시면요. 어, not at all. 전혀 아프지 않고요. 어, 누군가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일 때 Are you sick? 너 아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Are you not feeling well? Are you not? 너 아니니? feeling.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죠? Feel. 우리가 보통 몸 상태 아니면 컨디션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 feel 입니다. Are you not feeling well? well? 잘이죠. Are you not? 너 아니야? feeling well? 어, 잘 느끼지 않아? 그 말이 뭐예요? 어, 너 컨디션 안 좋지 않아? 어,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우리 제일 쉬운 말이 있어요.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런 건 이제 오히려 사람이 좀 막 넘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막 뭐 시금딸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야, 너 괜찮아? 요렇게 물어볼 때 Are you okay?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대답 볼까요? I caught a cold. 자, 여러분 어, 우리가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은 뭐죠? Catch a cold. 라고 해요. 어, 그러면 여기 caught 라고 써있는 거 뭐죠? Catch의 과거형이에요. 어, 그래서 아,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이제 아, 뭐야? 좀 너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과거형들 우리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고 뭐 아까 배웠던 but 뭐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caught a cold. 하면 나 저기 감기 걸렸어. 지금 아니고 과거에 걸렸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아니면 요 표현만큼이나 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래 보면요. I feel like throwing u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rowing up. 제가 손 어떻게 하고 있죠? Throwing up. 어, 나 토할 것 같아. 요거 이제 술 좀 드신다거나 아니면 어, 막 차 타고 하다 멀미나요. 그러면 여러분 토할 것 같아. I feel like. feel. 느낍니다. Like 뭐 뭐처럼 느껴요. Throwing up. 할 것처럼 느껴요.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 feel like throwing up. I feel like throwing up. 좋아요. 그 밑에 보면요. I don't feel good. 어, 요게 사실은 제일 유명하기도 하죠. 어, 너, are you okay? 뭐 괜찮아? 물어보면 I don't feel good.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요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죠?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요게 이제 가장 전반적인 거예요. 그냥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I don't feel good. 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이에요. What do you want to eat today? 요 정도 문장을 우리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기,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너무 익숙한 문장들이죠. What이 처음에 왔습니다. 무엇을, do you, 당신은요. Want to, 붙여서 wanna 라고 하죠. What do you wanna?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Eat today.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런 거죠? 뭐 여행 갔어요? What do you wanna eat today? 아니면 뭐 연인들끼리. What do you wanna eat today?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니면 요런 질문으로 할 수도 있죠. What would you like to eat? 뭐 이제 친구랑 만났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eat?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주문할 때 I'd like, I'd like to 했던 거 이제 역으로 바꾸면 너 뭐 원해? What would you like 되는 거죠. What would you like to eat? 당신 뭐 먹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문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 do you wanna eat today? What do you want to eat today? 질문했고요. 저도 오늘 Chinese food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네, 점심으로 먹었고 그 탕수육이랑 쟁반짜장을 먹었는데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할 때 가장 그냥 쉬운 건 이제 I want이죠. I want Chinese food. 아니면 뭐 I'd like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How about pasta? 오늘 뭐 먹을래 하면 파스타 어때?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대답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How about pasta? 라고 대답하신다든지 아니면 I feel like eating something Korean food. 요렇게 아까 전에 우리 전장에서 배웠던 I feel like 쓰셔도 됩니다. I feel like. 아까는 뭐였죠? I feel like throwing up. throwing up. 나 토할 것 같아. I feel like eating. 나 먹고 싶은 것 같아. 네, 뭐를요? Some Korean food. 한식 좀 먹고 싶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되겠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다음 장에는요. How long does it take?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요 문장은 뭐 100번 이야기해서 외울 수 있다면 100번 이야기해서 외우세요. 네, 얼마나 걸려요? 저는 이제 외국 여행 가면 외국 나가면 그렇게 그렇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얼마나 기냐는 거죠. Does it take? Take 뜻 참 많습니다. 취하다, 뭐 데려다 주다, 뭐 어떤 거 교통수단 다 하다 많아요. 그 중에서 시간이랑 관련된 거 나오면 뭐죠? 시간이 걸리다예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아니면 조금 더 그 좀 더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How many 빵빵빵 does it take? 라는 문장이에요. 어, 나는 오늘 이거 위에 거 외웠으니까 밑에 거 외워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네요. 몇 시간 걸려요? 며칠 걸려요? 라고 어,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How many hours?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에요. How many days? 얼마나 많은 날들입니다. 그래서 how long이랑 how many hours 이거 빼면 뒤에 있는 does it take? 똑같아요. 다시요. how long, how many hours 뒤에 있는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how long 얼마나 길게 걸려요? 라고 이야기했지 아니면 how many hours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how many days 얼마나 많은 날들이 걸려요? how many months 얼마나 많은 달들이 걸려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how many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몇 시간 걸려요? 한번 같이 물어볼까요? How many hours how many hours does it take? how many hours does it take? 좋습니다. 그 밑에 대답이요? 누가 물어보면요? take over 라고 물어봤으니까 take으로 대답해야겠죠? 얼마나 걸려요? it takes about an hour it takes 하고 뒤에 about은요? 대략이죠? 대략 an hour 대략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takes about an hour it takes about an hour 좋습니다. 아니면요, 그 밑에요 it only takes 10 minutes 그거 고작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밑에는요, it could take a few days 자, 해석해보세요. it could take a few days a few days 는 이제 알겠다 하실 겁니다. 그죠? 자주 봤으니까 a few days 는요, 며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could죠. 자, could는 보통 그 can의 과거형이라서 과거에 할 수 있었다 라고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뭐 틀리지 않고 그렇게도 쓰이는데 어, could 배울 때 가장 먼저 이 could가 쓰일 때는 could you 내지는 could I 와 같이 질문할 때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공손해지냐면 이 could 자체가 가정을 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 당신 핸드폰 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could I use your phon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나한테 쓰지마 라고 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뭔가 마음의 가정 요거 안 하게 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could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정 it could take a few days 그런 느낌을 좀 느껴주시면 좋고요. 한국말로 뭐라고 딱히 옮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could would 요런 거 이제 would 요런 거 이제 표현이 좀 너무 다양해서 어쨌든 한번 알아봤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거 어느 상황인지 보세요. can I get you anything else? 제가 뭔가 딱 계산서 들고 뭐 이렇게 메뉴판 들고 can I get you anything else? 그죠? can I 내가요 할 수 있을까요? get you 당신에게 get 뭘 얻어다 줄 수 있을까요? anything 어떤 거 else 더요? 어, 요 말인즉슨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주문할 때 그 다들 주문 받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요거예요. 어느 식당이나 다 물어봅니다. can I get you anything else? 이렇게 뭐 서서 주문 받는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예요. can I get you anything else? can I 내가 get you 너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anything else 어떤 거요? 아니면 요렇게도 그냥 물어봅니다.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어, 그게 다예요. that's all that 내가 말한 그것 그것이 that is all 그것이 뭡니까? 전부예요. 무슨 전부요? 내가 주문할 전부인 거죠. 자, 제가 제가 질문할게요. 그게 다예요. 대답해 보세요. can I get you anything else? that's all 아, 오케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 요렇게 대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어, 아, 뭐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저 메뉴판 좀 잠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the menu again? can I see the menu again?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그 패턴 강의하면서 그 내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배웠죠. 다음번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배울 건데 여기도 보면 can I get you? 뭐, can I see? 와 같이 내가 어떤 거 하는 거 은근히 질문할 거 꽤나 있어요. 내가 메뉴판 좀 한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어떤 것 좀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와 같은 표현 말이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How did it go?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해석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How did it go? 그거 어떻게 갔어? 정도가 느껴지나요?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대답이요. 초록색깔이요. It went well. went는 가다의 go의 과거형이니까 그거 잘 갔어. 뭐 그렇게 해도 말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 go라는 단어 자체가 어 내가 여기다가 저기로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음 뭐 친구가 전날 뭐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 잘 했어? 그거 잘 됐어? 그거 잘 진행됐어? 진행되다? 어 가다라는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요 말은요. How did it go? 하면 어떻게 됐어? 그거 어떻게 됐어? 가 되는 거예요. How did it go?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의 뜻이랑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고 그냥 가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계속해 보세요. Go ahead. 뭔가 일이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Go ahead. 계속하다. How did it go? 과거에 그거 어떻게 흘러왔냐? 아 고가 뭔가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가는 느낌만 있는 건 아니고 일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구나. 계속 되는 느낌.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 예진은요. 그 밑에 How did it turn out? 이라고 되는데요. 여기 이제 turn out 하면 이제 turn 돌아요. 돌아서 out 바깥주로 나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turn out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뭐 되다. 아니면 보통 뭐 밝혀지다. 뭐 누가 뭐 법인으로 밝혀졌다.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문제라고 밝혀졌다. 이런 거 이렇게 turn out 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밝혀졌어? 그 일이 어떻게 돼가? How did it go?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잘 돼가 It went well. 그죠? Go 써서 가 잘 됐어. It went well. 그거 잘 됐어. 아니면 Things didn't turn out good. 위에 썼던 표현 turn out 갖고 와서 잘 안 된 걸로 밝혀졌대요. 잘 안 됐다고 밝혀졌다. 잘 안 됐어요. 라는 표현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뭐 요 분장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제 표현 두 개만 배워보면 끝이고요. Do you have a minute? Do you have a minute? 네 아까는 Do you have the time? 시간 있어요? 했잖아요. Do you have a minute? 하면 A minute 1분 갖고 있어요. 우리 뭐죠? 시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저도 지금 방금 딱 느낌이 든 건데 어 이야기하고 싶으면 시간은 뭐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로도 시간이 있어요. 뭐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냐는 거겠죠. 여기서도 물어봅니다. Do you have? 너 갖고 있어? A minute 너 1분 갖고 있어? 이 말인즉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Do you have a minut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자 자 for a minute 나왔습니다. 여기서 for 무슨 뜻이에요? 배웠죠. 시간 앞에 for 쓰이면 동안이에요. 그죠? for a minute 1분 동안 Can I talk to you?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Talk with you 하셔도 되고요. Talk to you 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문장이요.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요런 게 여기서 보면 쉬운데 막상 어 저 잠깐 저랑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 하면 머릿속이 잘 안 떠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지난 시간에 패턴 배웠죠? Can I 뭐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Talk to you.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동안요? 잠깐 동안요. for a minute 뭐 내지는 for a while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누가 우리한테 질문했을 경우에는요. 어? 무슨 일이야? Yeah, what's up? 이렇게 대답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 what's up? 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그 뭡니까? 그 안부 물을 때도 나오잖아요. 어 what's up? 하면 nothing much. 뭐 요렇게 대답하긴 하는데 what's 뭐 새로운 거 뭐 있어 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what's up? 무슨 일이야? 아니면 거들어 할 때는 sorry 미안해요 I'm sorry can I talk to you later? 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can I talk to you later? 지금 바쁜가 봐요. 자 요기까지 배워봤고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문장은요. Do you understand? 너무 쉽죠? 이해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요. Do you get it? 자 get이 나왔어요. get get 뜻이 너무 많다고 했죠. 아까 get 우리 어 where did you get it? 너 어디서 샀어? 배웠잖아요. 그죠? 이 get은 뜻이 많아요. 얻다 사다 도착하다도 되구요. 어 마치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죠? 제가 전달한 그 무언가가 마치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얻는 것처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요. 누가 설명하다가 Do you get it? 하면 너 알아들었어요. 너 네 것처럼 산 것처럼 얻은 것처럼 당신 걸로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Do you get it? 요게 이제 Do you understand? 이제 이해하다 요거보다 이제 이제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얘기 더 많이 쓰이죠. Do you get it? 뭐 아니면 과거형으로 Did you get it? 너 알아들었니? 알아 듣고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요. 그 밑에 Am I clear? 하나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좀 리앙스 다르죠. 내가 똑바로 설명했니? 정도 질문이구요.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Do you로 질문하면 원래 기본 대답이 Yes I do. 음 이해했어요. 아니면요 No I don't get it. 무슨 뜻이에요? No 아니요 I don't get it. 자 Get이 아 알아 먹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 알아 먹다 라고 알아 듣다 이해하다 라고 어 생각하셔도 되겠죠. I don't get it. 나 이해 못했어. 아니면 Not really 약간 Not really 요런 표정이랑 비슷해요. 음 Not really 아 이렇게 어 Not really 는 진짜로 잖아요. Not 어 진짜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 사실 진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Not really 뭐 요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구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설명드린 거 Do you get it? 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영어라는 게 언어라서 설명을 이제 한국말로만 듣는 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런 생각은 하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 강의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다른 데서 유료 강의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하는데 좀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암기 형식으로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영어를 만났을 때 그 뉘앙스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랑은 이제 대화하면서 제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드리고 또 다양한 가능성과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로 외국에 나가시거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그 친절한 대학교 보면요. 친절한 대학도 그 저희 수강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해외에 계세요. 그리고 이 친절한 영어교실도 해외에서 결제가 되셔서 그런지 해외분들도 꽤 많이 사셨는데 실제로 좀 해외에 나가면 많이 도움이 되는 영어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 오늘도 뭐 뭐 어떤 분들께는 쉬었고 또 어떤 분들께는 너무 어려우셨겠지만 이 끝까지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하나 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봄날씨 참 좋네요. 그죠? 앉아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화면 안 보고도 들으셔도 괜찮죠. 이어폰 끼시고 핸드폰 주머니에 넣으셔서 좀 산책 같은 거 하시면서 활기차게 생활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